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강원국제모터페스타입니다 오늘 뭐하자? 비윈님? 오늘은 미션이 있어요 뭐야? 13개국가 다 찾는게 저의 미션인가요? 그렇죠 저기 일단 저기 저기서 몇개 찾은거 같아요 자 보이시죠? 저기 보이시죠? 대한민국 모르겠어 무슨 경기에요? 깔때기가 많은걸 보아서 이게 짐카난가봐요 깔때기를 해놓고 잘 피해서 누가 빨리 갔다오느냐 뭐 이런 경기라고 했던거 같은데 지금 그 경기장인거 같은데요? 보이시죠? 어 국기가 엄청 많네 저 국기에서 몇개 국가가 있는지 여기서 13개 다 채울 수도 있겠다 좋았어 일을 쉽게 하는거지 큰일났네요 근데 제가 영어를 못하거든요 영어 울렁증이 있는데 아 여기다 써있잖아 자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시면 저 끝에 타일랜드 해국이 되겠습니다 하이완 대만 싱가폴 필리핀 말레이시아 샤스코리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인도 까지 하나 둘 셋 넷 사여 일곱 여덟 여덟개 국가인데요? 다섯개 국가가 왜 없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때 에코랠리에 대해서 좀 알아가지고 굉장히 재미있게 잘 들었는데 오늘 또 짐카나의 선수로 출전하시나보네요 네네 지금 국가대표 A팀으로 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승산이 있는거죠? 잘하고 있어요 우리 원인성 선수가 보기에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 누가 있을까요? 우리라고 하고 싶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빼고 한국 빼고 인도네시아 팀이랑 그 다음에 음 다들 잘해가지고 어렵습니다 팀전은 아 그래도 뭐 기대받아 더블은 좀 기대받아 일단은 더블은 김태희 선수랑 두 분이서 더블 나가세요 어 화이팅 우승 화이팅 언제 몇시에 나가세요? 일단은 팀전은 저희 열두시 밤부터 얼마 안나왔네 네 그래서 빨리 밥 먹고 있어서 빨리 먹어 빨리 먹고 제가 경기에서 직접 보며 뒤에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번 파이팅 한번 해주실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우리나라 먼저 응원해주고 약간 비어있는 국가들도 있는데 그거 어떡하죠? 나 한국 나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 잘하시는 분 있어요? 영어 잘하세요? 네 영어 잘하세요? 네 우리나라 선수로 대동해서 가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진카라 선수였어요 갔다오세요 국가대표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에 카라 진카라 국가대표 대만으로 국가대표로 갔다왔던 김병욱이라고 합니다 일단 말레이시아 국가대표 말레이시아 국가대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엄청 잘하시고 영어 엄청 잘하시고 죄송해요 넌 드라이버 맞나요? 네 인트로드해주세요 네 나 영어 잘한다 내 이름은 샤즈 미 말레이시아 그래서 한국에 있는 AIGC 2019에 오늘 경기에 입하는 폼이 좀 올라왔는지 우리에게 기름기 좋은 tomar 수입이 좋나요? 우리의 역할은 우리의 국가대표는 왼쪽 손플라 그리고 한국의 역할은 왼쪽 손플라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오늘의 역할은 경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Are you expecting 영상이 그런가? 어떻게 되신지? 저희의 역할은 우리의 역할을 고른 중점으로 저는 스테파아노 리베라 팀 필리핀 ridiculous 그리고 저희에 Hazel Ramirez의 FILLIPraince이 주 anonymous 환상 aprendes got you Pyro 어떻게 quotidien ktośga 첨 Sony radio spy 응 운전 군사 기네 어제 과딕 굿 사와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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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와디카 사와디카 아, 여자 남자가 다르구나 츄츄왕, can you stand it up 너무 예쁘잖아 Hi, my name is Chinta Ling and this is my teammate 이승왕 자잉리 아 앉아요 Can you hear me? It's too heavy How are you doing? Namaste Namaste Hello He's handing two cameras? He's taking care of two cameras? Yes, we are on YouTube Super Race How's your feeling How are you going to participate in this championship? It was great Great weather And good track, good cars Had a lot of fun One, two, three India! Oh my god No Are you going to do Are you going to do Are you going to do One, two, three We're going to go to the next round We have to go Here we go Hey It's a very good How are you going to do How much have you left? More minutes 10 o'clock I'm going to do In the middle of the 100 Ok Thank you 나 무뎌 것 같다. 와 대박. 55초. 다음은 K-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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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짐카나에서 한 일곱 가지, 여덟 가지 국가를 찾았구요. 이번 부터 처음 경기를 뛰게 된 선수가 들어왔대요. 여기 제가 있는 팀이 엑스타레이싱 팀인데 경희차 선수, 이계우치 선수 말고도 그리고 키오토 선수는 뭐죠? 후지아미? 후지나미 키오토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주무세요 죄송해요 아니 주무세요 아니 정희철 선수였어 정희철 선수 주무세요 아니요 주무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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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국어 잘하시네요 주무세요 저 이대상이 저번에 통역해줄 거예요 네? 이대상이 통역해줄 거예요 어? 한국어 잘하세요? 네 한국사람이요 한국사람이요? 한국사람이요? 진짜요 그 박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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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귀하셨어요? 아니죠? 아니 원래 하셨어요 아 진짜? 여뻑 근데 일본군은 내가 더 살고 있대 박병씨 어? 무슨 일이야? 박병씨 이게 안에 싸실이에요 안에 싸할 텐데요 아니 근데 이게 아 저 배경으로 한대요 다시 올게요 아 이대야지 선수가 총역해주신다는데 총역 좀 해주세요 오늘의 미션은 각 국가배 선수들을 만나는 건데 일본 선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만나러 왔습니다 아 진짜요? 정말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듣을 수 있었어요 아 그래서 좀 이번 엑스다 레이싱에 처음 경기를 뛴 선수라고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일본에서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오늘 경기에 임하는 그런 마음은 좀 어떠할지 한국에서 올게 처음으로 올게 그리고 레이스는 처음으로 처음으로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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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천 크레스 처음 타보셨을 텐데 그리고 또 첫 출천이라 80kg 그거를 무게를 갖고 탄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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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다 팀 네, 잘 모르겠어요. 이데요주 선수랑 원래 친하신가 보네요? 저는 4년, 5년 정도입니다. 저는 24년 정도입니다. 연agida 선수랑 비슷한가요? 연agida 선수는 다른 팀에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는 제 경험이었습니다. 연agida, 이레, 가게야마는 모두 연구자입니다. 음식이나 환경이나 좀 어려운 건 없는지? 일본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이즈망이 좋아하는 음식은? 에이... 아무것도 맛있어. 조금 매콤한데...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개! 하나만. 한 개. 한 개. 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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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적응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적응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경기 잘 치료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제가 쭉 이 경기장에 돌아다니면서 응원하고 다니거든요. 앞으로도 응원을 하겠다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과거에 한 마디... 한국은 처음으로 팀에 관한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국은 더 빠르게 성공했기 때문에, 그 팀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잘하네요. 오늘 13가지 국가를 찾아보기 미션을 했는데요. 아쉽게 13개는 채우지 못했지만 한 9가지 정도의 국가선수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슈퍼레이스에 직접 오셔서 직관을 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면모를 보실 수 있으니까 꼭 오셔서 직관도 하시고 슈퍼레이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에 또 뭘로 찾아올까요? 피디님 다음은 뭐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